75세 이후가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돈 벌기가 어려워요. 말이 좋아서 인생이 막이고 TV에 나오셔가지고 90 먹으신 분들이 인생 열심히 살면 지금 일할 수 있어야지만 저는요 그런 경우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아웃라이어에요. 아주 예외적인 것이 우리가 확률적으로 뭐냐면 어떤 특출나게 뛰어난 아웃라이어가 나오는데 그 아웃라이어를 일반화시키면 굉장한 의사결정 리스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이 90세까지 그렇게 존경스러운 삶을 영위하시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거 고맙지만 그들처럼 한다고 해서 내가 9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 되는 지식으로 꽉 채운 지식 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관 전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다들 이제 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한 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님. 왜 생각이 많으세요? 비가 내리면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직장인들이 퇴직하고 나서 나는 뭐 하지? 이런 고민들도 좀 하시는 모양이에요. 저는 딱 비 오면 걱정하는 게 딱 하나인데. 교통? 아니요. 그것도 그거지만 제일 앞선 게 그건데. 그건 아니거든요. 뭐예요? 오늘 야구 하나하나. 우천시 경기 취소. 요새 야구 재밌어요. 또 제가 이제 또 하나이글스 팬인데 요즘 6연승을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하나팬. 그래서 이 연승을 이어가는데 왜 비가 와가지고. 한때 하나팬이 보살팬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팬 여러분. 자 오늘은 근데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로 퇴직한 직장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요거 한편으로는 흥미로운데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해요. 퇴직하고 나는 후회하기 싫은데 어떤 것들을 후회한다고 하나요? 제가 먼저 후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후회에 대해서 다니엘 핑크라는 미래학자가 책도 쓰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저자인데 제가 그 사람 책은 다 읽었는데. 요번에 나온 후회책은 제가 읽지 못하고 그 인터뷰만 읽었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제 후회를 통해서 후회가 단순히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순기능도 있어요. 후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반성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후회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디스카운트하고 할인하고 현재를 프리미엄, 할증을 하는 심리적 편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 호버사피엔스가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출연한 게 인류학자들이 대략 한 35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런 투자라든가 정기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문명의 이기는 인류 역사에서 거의 한 점도 안 되는 순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찌 보면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두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금융회사를 이용을 하고 스마트폰을 쓰고 TV를 보고 이런 삶 자체에 우리가 그 삶은 우리의 DNA에서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원시인의 DNA가 우리를 더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시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은 없어요 그들에게. 내가 내일 삼아 맹세 죽을지 아니면 번개 맞춰 죽을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생존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생존하고 번식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온 거죠. 생존과 번식은 올바르게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방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이런 미래에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의 삶을 후회하는 걸 보면서 내가 지불하고 있는 현재 프리미엄적인 요소를 수정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나도 저런 고민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자꾸 우리 앞만 보고 사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보다 앞서서 퇴직하신 분들, 현재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걸 고민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반주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준비할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후회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 깨우쳐서 뉘우친다. 그러면 행동에 개선이 있다. 이런 뜻일 텐데 퇴직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 아무래도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이 물질적 기반을 충분히 못 만들었다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설문이 저희 센터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거든요. 400명이라 모집단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비슷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으로 이릅니다. 돈 문제가. 그러니까 400명 중 150명이 재정관리 37.5%죠. 거기서 40% 되시는 분들이 10명 중 4명이 되겠죠. 가장 내가 후회하는 것은 돈 재정 문제, 돈 관리 이런 걸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전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가족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가족이 서열이 밀립니다. 두 번째가 일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1번, 두 번째가 일. 세 번째가 뭐였냐면 가족들이 아니고 또 건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0년, 20년 전에 설문조사한 분이 그런 데이터는 제가 본 적이 많지 않은데 했었으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가족이 꽤 앞에 왔을 것 같은데 이제 가족이 적지는 않아요. 가족이 5위입니다. 5위. 그러니까 취미, 여가 준비 및 취미, 여가 계획하고 준비 안 한 것보다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심지어 포커스 그룹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가 심층 면접을 해야 이런 걸 원래 알 수가 있죠. 그런 작업은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 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추측한데 이제는 좀 취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과거에는 가족 단위의 어떤 삶보다도 어찌 보면은 젊은 세대 분들이 그러듯이 MZ세대 분들이 이제 퇴직하신 분들도 이제 개인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살아야 가족도 좋다라는 삶으로 좀 바뀌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마 가족을 내가 선순위에 둔다고 해도 가족 단위로의 어떤 단체 생활이 과거와 같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얼마 전에 제가 매우 좋아하는 그 한 후배뻘 되지만 직급은 저와 같으신 분이 안 분 계세요. 저도 나이가 적은 표현이 아니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나중에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퇴직하신 부모님들과 같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대요. 여행만 가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끼리 여행을 안 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따로따로 가는 거다. 한 번 아버님 모시고 따로 가고 좀 번거롭긴 하지만 어머니랑 따로 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체 생활을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생활을 하다가 자 이제 시간이 났으니까 우리 오늘부터 단체 생활하는 거야. 이게 만만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정에 맞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우리가 최적화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때 최적화를 하려면 나에게는 재정적인 여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퇴직하고 깨달으면 늦었더라. 재정관리 문제부터 그럼 고민을 같이 해볼게요. 재정관리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가장 후회를 했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노후에 관한 생활이니까 연금. 그러니까 연금과 연금 외 부분으로 나눠서 질문을 했는데 연금과 관련해서는 압도적입니다. 일단 174분. 그러니까 400명 중에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 형태가 어떻든 간에 여러 연금 상품에 보다 더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은 것을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연금 관련 상품과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가 알고 투자하고 관리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는 분들이 절반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의외인데 저는 의외이긴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저는 의외로 많이 들었던 옛날에 제가 강의 많이 다니던 시절에 퇴직금, 퇴직연금을 찾아서 중간에 쓰지 말걸. 중간정산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물론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필요가 없는데도 내가 주식 투자, 최악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중간정산 받아서 내가 주식을 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최악이었어요. 과거에. 그거는 비추. 네. 과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을 갚거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앞두게 되는데 그래도 대략 이게 뭐냐면 그때는 이게 필요해서 쓰는 것 같지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게 후회를 좀 더 줄이는 방법이다. 특별하게 내가 이게 긴급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도 이런 설문 결과에서 나올 수가 있죠. 이게 거의 3등을 했습니다. 아마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집 사거나 이럴 때 보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많아요. 많아요. 그건 불가피한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것들이야 어쩔 수 없었다고 치는데 내가 이거 뽑아서 투자하면 내가 2배, 3배 굴릴 수 있어. 이거는 좀 비추.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금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해서 아쉽다. 연금 말고 자산관리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1번이 주식이나 투자 관련 상품 펀드와 같은 좀 더 갖지 못한 걸 후회하셨고요. 한 108분 정도가. 그런데 두 번째도 재미있어요. 의료 관련 괜찮은 보험을 잘 들어둘 걸. 나이가 들면 보험료 비싸고 가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노후 준비 중에 하나가 보장성 보험을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잘 들어두는 것. 저렴한 보험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75세 이후가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돈 벌기가 어려워요. 말이 좋아서 인생 이마기고 TV에 나오셔서 90 먹으신 분들이 인생 열심히 살면 지금도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아웃라이어예요. 아주 예외적인 것이 우리가 확률적으로 뭐냐면 어떤 특출나게 뛰어난 아웃라이어가 나오는데 그 아웃라이어를 일반화시키면 굉장한 내가 의사결정 리스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90세까지 그렇게 존경스러운 삶을 영위하시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거 고맙지만 그들처럼 한다고 해서 내가 9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75세, 80세가 되면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활동 나한테 사회적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보장 기간도 좀 긴 게 90세,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암보험 같은 것들도 요즘은 암 같은 경우에도 모대학에서 중입자 치료기 해가지고 5,500만 원짜리 암치료기도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암보험이 잘 들어오면 가서 우리 5,500만 원짜리 가서 받으면 됩니다. 앞으로 세상에. 그래요. 아프지 않게 건강관리 잘들 하시고 보장성 보험 이런 것들 잘 챙겨두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때 집을 살 걸. 이건 충분히 앞두게 됩니다. 네 번째도 재밌어요. 씀씀이 좀 미리 줄여둘 걸. 그러니까 좀 아껴 쓰시는 게 좀 뭐냐면 돈을 써서 자기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돈을 좀 덜 쓰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무 아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좀 삶이 우울해져. 약간 나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쭈글쭈글한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신나게 먹고 싶은 거 먹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치팅데이. 치팅데이인 것처럼 저도 소비도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렇게 천성적으로 아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들이 계세요. 진짜요?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저는 제 가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시면 돼요.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은 너무 그러면 우울해지니까 이렇게 다이어트에 치팅데이 같은 요소들을 자기 삶에서 결합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한 가지 지혜고.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빚 정리를 일치감치해 둘 걸. 이게 만약에 퇴직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빚이 있으면 굉장히 재무 계획서가 어렵습니다. 투자하기도 뭐하고서 보통 있는 돈을 가지고 1순위가 빚을 갚는 것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가급적이면 내가 퇴직 전에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내가 갖고 싶지 않아서 안 갚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내가 그런 가능성이 있고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 같으신 분들은 반드시 퇴직 전에 빚을 갖고 나가는 것이 퇴직자들의 후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듯이 내 재무적인 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간 정산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살다 보면 우리 식구 중에 누가 큰일이 나고 사업하다가 누굴 도와줘야 되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최후의 이 주택담보대출의 그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수단으로서라도 퇴직금을 정산하는 이거는 정말 두 번 세 번 신중하게.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퇴직한 후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만나지 마셔야 돼요. 가족이고. 그렇죠. 웬만하면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친구하고도 안 하시는 게 좋죠. 퇴직 이후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랑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나빠서 그런 얘기는 한 건 아니고 선배님도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후회를 먼저 해봤던 선배님들의 이 뼈저린 조언이니까 저희가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후회했던 게 돈 문제라고 했고 두 번째가 일자리 계획을 미리 못 세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돈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하고 결국 같은 얘기 같아요. 이제 일자리 문제는 돈 문제 플러스 자기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삶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는 자기의 자존감.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자존감과 연관이 돼요. 이런 연구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퇴직하신 분들이 아무리 임원을 하셨어도 내가 퇴직하는 순간 동네 아저씨거든요.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 차량 이용하시고 어디 갈 때도 식당에 가더라도 내가 딱 가면 직원들이 앉았다 일어나는.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졌겠지만. 그게 바로 전부님이시잖아요. 저는 뭐 저는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가위가 어디 있지 하면 여기저기서 한 20개의 가위가 올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열심히 했었어요 예전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또 돈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왜냐하면 퇴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이 단절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제 보면 1위가 뭐냐면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부업을 미리 시작할 거. 그러니까 항상 개념이 미리 할 겁니다 미리 할 거. 미리. 똑같은 거죠. 시험도 미리 좀 할 거. 그런데 미리가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로는 퇴직 후 활용 가능한 자격증이나 학위를 받아 둘 걸. 세 번째 회사 일로 바쁘더라도 좀 일찍 재취업 창업 준비를 좀 해둘 걸. 그러니까 다 1위 2위 3위가 전부 핵심은 자격증이 됐든 부업이 됐든 일자리가 됐든 미리 좀 내가. 닥쳐서 말고. 해둘 걸. 네 번째가 이건 좀 재미있게 봤는데 회사밖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을 쌓아둘 것.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는데 예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이 2업종 교류라는 거예요. 다른 업종끼리 만나서 교류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 업종에서 같이 교류를 하게 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그 밥의 그나물이고 내가 아는 만큼 내 친구도 그만큼만 아거든요. 다 비슷하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너무 만나는 폭이 좁으신 분들은 취미가 됐든 동호회도 많으니까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든 이런 분야를 찾아 나가서 사람들을 사귀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노후 준비라는 걸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고 내가 잘하는 게 한 가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노후에 제가 뭐 할지를 되게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저는 어린이집에 취직할 거예요. 뽑아준대요? 관련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린이집 취직해서 그 동화책 읽어주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이런 게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박소장님은 아예 어린이집을 차리실 것 같아. 아 제가요? 그래서 그 원장님은 하시는 게 더 어울리시지 않을까. 저 동네에서 그냥 고요하게 어린이들 출퇴근하는 거 도와드린 도우미도 하고 그런 거 한번 해볼까. 근데 그게 참 여성분들은 그렇게 일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찾습니다. 저희도 많더라고요. 아이 학교 아침에 등교, 등학교. 맞아요. 제가 그거 하려고요. 좋죠. 그래서 제가 한다고 그러면 안 시킬. 할아버지들은 안 시킬 것 같아. 저는 되게 곱게 하얀 단발머리로 가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런 알바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잘 어울리십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 건강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고민이 되겠네요. 일을 하려면. 네. 건강이 1위부터 4위까지 맞으면 1위. 당연한 거죠 이거는.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을 키울 걸. 체력이 정말 저도 느끼는 게 40대가 다르고 50대의 초가 다르고 50대의 중반이 다르더라고요. 이 주기가 점점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60대는 60대 초반과 중반이 다르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두 번째 회사일에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관리에 힘쓸 걸. 세 번째가 재밌어요. 세 번째가 치아 관리에 힘쓸 걸. 이야 현실적이다. 이게 일본에서도 조사한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건강관련 데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노인들한테 물어봤는데 1등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치아 관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치아 관리가 노년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케일링 건강보험 되시니까 1년에 한 번은 가서 꼭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치과를 하나 회사 근처든 집 앞을 잡으셔서 제 생각에는 치과 검진을 등록해놓으면 거의 간호사분이 다 알아서 전화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치아 관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노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일본 사례와 또 이번에 보면서 한국도 의외로 치아 관리가 많구나 역시. 그렇군요. 하여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되는 건 아시죠? 몇 년 전부터. 그렇죠. 1년에 1회 되죠. 네. 이러고 또 치료 목적으로 스케일링 해주는 경우에는 2회를 받더라도 또 그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그거는 제가 치과 홍보대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요. 4등도 재밌네요. 주름, 피부, 탈모 등 외모에 신경을 더 쓸 걸. 치아만큼이나 외모에도 신경을 쓰셨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우리 이상건 전무님은 퇴직 준비.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하실 것 같은데 이상건 전무님은 어떤 거 제일 신경 쓰십니까? 저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이 세 가지가 또 아니에요. 피부관리? 아니에요. 저는 뭐 전혀 로션도 거의 안 바르고 성격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서. 그리고 돈은 그냥 아껴 쓰고 열심히 살자 주의고. 일이야 뭐 턱 치면 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제 마음이더라고요. 마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의 근육이라고 그러나? 운동의 근육이 있듯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좀 둘이 휘둘려가면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젊어서는 많이 휘둘리잖아요. 뭐 이념에도 휘둘리고 사회적 갈등에도 휘둘리고 사람에도 휘둘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노년에는 내가 조금 좀 심심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좀 약간 평정심? 철학생으로 라타락시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거에 좀 가까운 걸 준비하는 게 제 노후준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숙제의 목표이자. 그래요. 오늘은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 선배님들의 실정 경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편의점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